당하자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테니까 무슨 수로? 무슨 수를 써서 돼 이제 하자 거기서 구슬을 던져서 저 벽에 가깝게 넘치는 쪽에 이기는 거야 강세병 세병 좋다 너는? 지영 이거냐? 무조건 이기게 해준거인데? 너는 또 살아서 나가 그래서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찾고 동생도 찾고 제주도에 두고 제주도에 두고 강세병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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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같이 해줘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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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이